다음 소식입니다. 술 취한 사람을 돕는 응급의료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부산 경찰이 우선 응급실에 고충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구호소로 변경을 하기로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보도에 공조 기자입니다. 들것에 실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는 30대 남성. 탁자에 엎드려 있던 남성은 갑자기 일어섰다 넘어져 뒷유리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러고는 지구대에 온 지 4시간 뒤에 보호자에게 인계됐지만 두개골 골절로 뇌추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만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은 주 취자를 보호하면서 응급상황 점검표에 따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징후가 발견된다면 그 즉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제때 의효진이 개입하면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센터를 설치하고도 운영을 제대로 못할 만큼 응급실 의효진의 고충이 커지는 상황. 부산 경찰은 일단 주 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구호소 개념의 주 취해수센터로 바꿔 운영해보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소방대원이 주 취자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의효진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부산시의회도 조례를 통해 주 취해수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사자가 범죄의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또 범죄의 가해제도 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공공질서 유지 이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 소방, 의교 현장에서까지 주 취자 대응에 인력, 비용 등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주 취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